네, 제일 먼저 윤경호씨 단독 촬영부터 시작합니다 네, 윤경호씨가 마치 지금 제주공항 느낌 나게 거기 서셔서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바캉스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호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 음악과 정말 잘 어울리는 윤경호씨 이번에 블루아루를 담당하셨는데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호씨 하체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이번에 강렬한 마피아 보스 조립파악 역을 맡았습니다 와우, 윤경호씨 스텝을 보면서 퇴장해 주세요 네 멋진 스텝과 함께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조절적인 형사 조순환 역을 맡은 곽시영씨입니다 와우, 정말 이번에 본 적 없는 우리 곽시영씨의 모습을 필살 추경을 통해서 만날 텐데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시영씨 곽시영씨의 변신 골아트도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선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정면 아래쪽입니다 네, 스텝을 밟으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캐리어에 약간 등교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김인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박성홍씨입니다 무려 1인 7역 신축기볼 탈색조 사기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정말 그냥 있기만 해도 화보인데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정면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비즈니스 출국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면 아래에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서운 하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박성홍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빈닷분들 모두 모십니다 네 세 분이 필사의 주력으로 뭉쳤습니다 여러분,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에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캐릭터에 어울리는 빈닷들의 모습 갑니다 하나, 둘, 셋 와우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그 상태로 오른쪽입니다 자, 세 분이 함께 만드는 하트 자, 교차 하트 만나볼까요? 정면 필사의 하트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자, 그리고 필사의 보라트 만나볼까요? 자, 세 분이 함께 만드는 보라트 자, 박성홍씨 이겨내시고요 자, 정면 왼쪽 오른쪽입니다 빌런이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함께 만드는 하트 정면 아래입니다 아, 완벽합니다 자, 여러분 김재훈 감독님 모십니다 네, 감독님 모셔서 단체 촬영 진행합니다 조금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감독님 중앙으로 오셔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사의 추격 올 여름 최고의 더위 사냥 필사의 추격입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필사의 추격 포즈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바로 추격한다 필사의 추격 하나, 둘, 셋 갑니다 이거죠 자, 관객들의 쫓은 필사의 추격 포즈 그 상태로 시선 왼쪽 그 상태로 시선 오른쪽 그 상태로 시선 왼쪽 자, 정면 보시고 마지막으로 파이팅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사의 추격을 외치겠습니다 필사의 추격 파이팅 와우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은 감독님과 세 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옆쪽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이번 작전은 시끌벅적하게 될 거니까요 이번 작전은 시끌벅적하게 될 거니까요 이번 작전은 시끌벅적하게 될 거니까요 이번 작전은 시끌벅적게 될 거니까요 그 시간에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에 뵙겠습니다